오늘 뉴스 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 가수 이명우 씨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의 노래 영상이 천만 뷰를 돌파한 노래 영상이 모두 28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일에 이명우의 데뷔곡인 미워요가 천만 뷰를 돌파해서 27번째 노래 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이 영상은 이명우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이 아니고요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이에요 이명우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은 5천만 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미워요가 27번째 천만 뷰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28번째로 천만 뷰를 돌파하는 노래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풀 버전 미스터트럭 기부금 팀미션 뽕다발에서 1년 전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은 통상 유튜브 채널은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거꾸로 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분인데요 젊은 할배 오구TV가 이걸 특종을 한 거예요 이 특종한 것도 오구TV의 구독자가 제보를 해서 특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요즘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 특히 이명웅 팬 여러분들은 적극적이에요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 오구TV는 이명웅의 팬덤 유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웅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서 구독자가 이렇게 제보를 해서 28번째의 노래 영상이 탄생했다고 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자 이렇게 잇따라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포츠조선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텐아시아에서도 보도를 했고 마이 데일리에서도 보도를 했고 오센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셀럽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말하자면은 젊은 헬베 오구TV가 특종을 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통상은 언론 보도를 유튜브 채널이 이걸 참고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이 28번째 이명웅의 노래 영상 유튜브 채널의 노래 영상은 거꾸로 유튜브 채널이 특종을 했고 언론이 이를 받아서 지금 보도를 하는 그런 거꾸로 된 사례여서 재밌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만 뷰를 돌파했고요 이렇습니다 이명웅은 각종 시상식에서 연말연시에 많은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뉴스장터가 직전 영상에서 12관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다 댓글에 13관왕이다 이렇게 댓글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을 받았고요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는 특별상 그리고 서울가요 대상에서는 4관왕을 차지했는데 지난달 1월 27일에 진행된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도 어덜트 컴펜터리아 뮤직상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연말연시에 12관왕이 아니고 13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 천만 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노래가 그런데 지금 이명웅 채널에서 천만 뷰를 돌파한 영상은 28개 중에서 25개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 3개 또 한 군데가 모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한 개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28개가 이렇게 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명웅의 팬덤이 이명웅의 팬덤을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27번째 천만 뷰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4일 어제입니다 어제 또다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천만 뷰를 돌파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만 뷰 어느 60대 노부부 천만 뷰 또 28번째 기록은 오히려 이렇게 젊은 할배 오구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특종을 해서 각 언론이 이렇게 받아서 보도를 했다는 재밌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오구TV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 채널의 오마이뉴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들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젊은 할배 오구TV는 유튜브 채널의 오마이뉴스예요 말하자면 시민기자 대신에 여기는 별빛 통신원이라고요 아마 젊은 할배 오구TV의 시민 유튜버가 한 100명 정도는 된다고 해요 이들이 영상을 올려주고 뉴스를 전달해주면 오구TV가 이걸 정리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으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의 오마이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구TV가 이렇게 28번째 이명웅의 유튜브 노래영상이 탄생했다는 것은 오구TV가 특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런 카톡을 유호준 대표에게 보내줘서 이것이 영상을 만들어져서 전해줬고 이것을 각 언론이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28번째의 천만 뷰 돌파가 27번째 미오의 하루 만에 또다시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웅의 28번째 천만 뷰 돌파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